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체크해드리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코스 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조연경 연구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최근에 날개를 달듯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들, 더 날아갈 수 있을지, 더 날아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빅3 엔터사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엔터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SM 엔터가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지분 협상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엮이면서 엔터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입니다. SM도 그렇고 JYP 그리고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역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을 둘러싸고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쭉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엔터사들이 증권사들이 내놓았던 어떤 컨센서스를 좀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엔터주의 또 가장 큰 화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SM 엔터에 대한 어떤 인수 지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M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 매각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가 경쟁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엔터업계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 네이버는 각 대형 엔터 회사들을 이미 어느 정도 같이 혈맹 관계라든지 지분 투자 참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SM마저 가져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형 엔터 업계들을 다 쥐게 되는 그런 현국이 발생이 되고요. 카카오가 이제 우리가 인수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핀테크면 핀테크, 웹툰이면 웹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 엔터 쪽 사업에서의 어떤 지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비등비등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수에 따른 어떤 엔터 업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사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SM 관련주들은 좀 이미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로 인한 강세고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 출애도 우리가 조금은 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콘텐츠 소비량도 많아지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팬덤 형성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콘텐츠 확산의 중심에 이제 팬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어떤 만남을 이 비대면 팬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켜봐야 할 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쟁 우위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건데 뭐 인기 아티스트를 보유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자체 콘텐츠들은 이제 얼마만큼 주목을 또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주는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원래 1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이 조금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속합니다. 엔터주들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없이도 굉장히 호실적을 이뤄냈고요. 음반 매출이 유례없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73%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해외 성장세가 매우 뚜렷한데 지난해 음반 수출액이 1억 3천 620억 달러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사실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속에서 그리고 또 지난 밤에는 사실 또 이제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어떤 여행 경보를 또 이제 완화를 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또 조정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은 이런 시기들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SM 지분 인수 경쟁. 이 부분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 엔터 업종들이 진행이 되는지 연말까지는 쭉 한번 여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